네, 오늘짱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녀민 팀장,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먼저 윤녀민 팀장님의 오늘짱 간판주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뮤직 스튜디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급등 정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기대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이후에 좀 급격하게 콘텐츠 제작 부분이 급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생각이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VFX 같은 어떤 이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하반기에 텐트폴 드라마 제작에 좀 집중할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어떤 반등이 좀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죠. NP가 지금 YG 엔터라든지 네이버 합작사와 함께 지금 YGN 컬처 앤 스페이스라는 건 다목적 스튜디오를 개발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컨텐츠에 대한 제공을 통해서 한 번 더 점핑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작품 지필 단계부터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 같은 원소스 멀티 유저를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제 고진억의 엔터를 좀 인수를 하면서 원작 IP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자회사의 어떤 탄탄한 제작 역량을 통해서 좀 콘텐츠를 좀 확보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본사의 CG라든지 GFX 같은 어떤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어떤 고유의 영역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웹툰이라는 게임의 어떤 원천 IP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위즈익 스튜디오 말고도 덱스터나 SBS 콘텐츠 오브 제이 콘텐츠리 같은 콘텐츠 주 일부 종목들이 상승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보다 이 콘텐츠의 힘이 세지는 콘텐츠 우위 시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관련주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도 있는 만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사장님의 오늘장 간편주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하나투어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매우 좋은 종목이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받았던 여행이나 항공, 숙박, 그들의 주가가 이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여행 섹터에 속해 있는 모드 투어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에는 호텔실라 기존 코로나19 피해주들이 이제는 오히려 수혜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백신에 따른 보급과 이 백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게 결국 동사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개선될 겁니다. 지난해 너무나 좋지 않았죠. 그렇다면 지난해는 이제 하나의 기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큰 기저 효과가 있으면 오히려 그 이유 크게 상승을 합니다.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IMF 이전,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즈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더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투어의 주가는 단기간에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조금 위축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수 코로나19 피해주들의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것으로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느긋한 마음으로 해당 종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어렵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러한 훈풍이 조금은 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고 여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오히려 매도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기대감이 가장 큰 현재와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진에어 같은 경우는 해외 노선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는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여행주의 수요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 점을 인지하시면서 하나투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단차여행보다는 개인의 여행 수요가 더 많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들의 실적이 확실히 반증할지 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단차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게 보시는 부분인가요? 다만 실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최근에 해운주 같은 경우, HM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주가가 밀리잖아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오면 그때까지는 좋지만 이후의 흐름은 분명히 깨질 겁니다. 기대감이 소멸되는 그때까지만 해당 종목 계속해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행과 항공주들 강세 보이는 가운데 LCC주 중에서 TA항공이 18.99% 강세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TA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2%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 진에어와 제주항공 양 종목 모두 5% 이상 오늘 LCC주들이 조금 더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